네 안녕하세요 다음 뮤직 가정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승기입니다. 드디어 제 다섯번째 정규 앨범이 다음을 통해서 공개가 됩니다. 먼저 선공개했던 연애시대를 우리 다음 가정여러분들께서 너무너무 많은 사랑을 해주셔서 제가 항상 감사해하고 있고요. 너무 많은 사랑을 해주셨기 때문에 5집 앨범을 앞두고 상당히 설레고 또 긴장이 많이 됩니다. 5집 타이틀곡은 친구잖아 라는 곡이고요. 방시혁 PD님께서 작사와 작곡을 맡아주셨고 그 외에도 라디씨와 정혁 선배님과 에코비치가 함께한 곡들도 함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 정말 오감을 충분히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앨범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직접 참여한 곡도 있지만 저뿐만이 아니고 너무너무 훌륭한 뮤지션들이 많이 참여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좋아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연애시대를 사랑해주셨던 것만큼 5집 앨범 타이틀곡 친구잖아 라는 것 같아서 5집 전체 앨범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뮤직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